안녕하세요 푸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포샤크의 룬 세팅에 따른 아이템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서포샤크는 탑샤크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룬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아이템빌드도 여러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으로 빌드를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빌드엔 이 아이템이 좋지 않나요? 이 아이템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텀은 2대2라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고 효율적인 면에서 충분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선택하는 빌드입니다 소소한 견제와 쿨감 세팅으로 인해서 최대한 박스의 개수를 유지할 수가 있고 딜로수가 가장 적은 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성빌드는 두가지 빌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장 무난하게 원딜을 보조하면서 상대팀을 교란시키는 일명 정석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코어까지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 위주로 세팅을 하는데 라일라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상대팀이 샷코를 겨냥해서 렌즈나 제어와드로 두배를 해버리면 박스의 공포가 무용치물이 되지만 라일라이를 가게 되면 박스 딜에도 슬로우가 묻기 때문에 렌즈나 제어와드 카운터용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두번째는 암살용 빌드입니다 상대팀의 원딜이 2명 이상이거나 상대 주요 딜러만 마크를 해서 암살을 못하더라도 딜로스를 발생시켰을 때 팀이 유리한 한타를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빌드입니다 단점은 아이템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잘 큰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지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서폿의 포지션상 시야장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템 한 칸은 제어와드로 두었지만 제어와드를 안 사시겠다면 좋냐를 추천드립니다 초반 견제용도로 사용하거나 상대 서폿이 모르가나일 때 사용하는 빌드입니다 콩콩의 경우에 평타는 물론 모든 스킬로 발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이선말을 했을 경우 아주 좋은 시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르가나 상대 전용 빌드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 스킬은 분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모르가나의 블랙실드를 뚫습니다 엄청난 빅렷을 먹일 수가 있죠 이선말의 가장 큰 약점은 상대 원딜이 선 모란검을 가는 챔프들인데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유지력에서 밀리지만 우리 원딜이 견제력이 좋은 진, 케이틀린 같은 챔프와 함께 사용하면 충분히 라인 주도권도 잡고 타워 압박이 가능하며 박스 설계로 인해 갱킹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편이라서 초반 단계에서 빠르게 게임을 굴리고 싶으시면 사용하기 좋은 빌드입니다 바텀 듀오로 사용했을 때 좋습니다 상대 바텀 조합이 소극적인 초식형 조합일 때나 한타를 바라보고 라인전을 배제하는 빌드입니다 일렙 설계 때 슬로우 평타가 정말 좋아서 연계공포 활용도가 좋지만 GLP가 나오기 전까진 라인전 단계에서 활용도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GLP가 나오기 시작하면 상대로 하여금 진입을 봉쇄하기 좋고 AP 샷구의 가장 큰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렌즈에 대해서도 꽤나 자유로운 편입니다 상대의 잘 큰 진입형 챔프를 1대1로 마킹하기도 좋은 빌드입니다 원딜 하나만 보고 사용하는 빌드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타곤산을 가기 때문에 돈 수급이 좋다는 점 라인전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점이 있지만 단점은 킬각을 보기 힘들다, 만화관리가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이템 세팅도 지크와 기사의 맹세를 가기 때문에 무조건 원딜을 보조해야 하는 빌드다 보니 원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원딜이 못하면 차라리 딜빌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전적검색을 생활화합시다 향로 빌드는 탱샤쿠와 마찬가지로 원딜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탱보단 유틸성에 비중을 둔 빌드입니다 향로는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생명의 샘 룬을 기용하는데 E스킬에 패시브 평타, 박스나 E스킬 등 이동방해 효과를 줘서 휴식을 띄우거나 수호자, 타곤산, 구원 등 실드나 회복 효과를 주면 향로 발동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만화관리가 힘드시다면 지크를 먼저 가시고 한타가 자주 일어난다면 구원을 먼저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